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소액투자 유망지역 중 지난주 신당동에 이어서 영등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5월 1달간 소액투자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소액투자란 무엇이고 또 소액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소액투자 유망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소액투자 유망지역 중 지난주 신당동에 이어서 영등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현재의 강남지역을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지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등포가 서울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과 경부선 철도 노선 또 각종 도로망 등 교통이 편리해서 발전이 굉장히 빠른 곳이었는데 최근에 영등포에 대한 이미지는 낙후된 공장지역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었는데 2030 서울플랜이라든지 중공업지역 정비계획 등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고 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지역입니다. 역시 영등포지역 하면 여의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의도 업무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어서 여의도 업무지역의 배후 주거지역화를 하는 곳으로서 여의도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산 디지털단지라든지 용산 업무지역 등의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들과도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서 많은 숫자의 직장인들 수요가 몰려드는 곳이 이곳 영등포지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영등포지역은 신당동과 마찬가지로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투자하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여의도 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대를 좀 살펴보면 여의도에 위치한 아파트는 대부분이 중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형성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 신길 유타운이라든지 마포 지역의 아파트들도 평균적으로 9억 원에서 10억 원 선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주택에 거주하고 싶지만 높은 주택가격의 부담을 느낀 젊은 직장인들이 대체주택을 찾는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 영등포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몰리고 있는 곳인 만큼 그만큼 임대가격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투자를 할 때 소액으로 덮근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순축 다세대주택을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미래가치에 투자를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영등포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개발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역시 2030 서울플랜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영등포지역을 언급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때인데 2030 서울플랜은 영등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드는 10년 단위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을 좀 큰 틀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따르면 기존의 2020 서울플랜에서는 영등포지역이 부도심으로서의 도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작은 비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2030 서울플랜에서는 영등포가 도심으로 좀 격상이 되면서 그에 걸맞게 영등포 자체적인 재생사업과 또 여의도와 연계하여서 증권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기능을 담당할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등포지역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의 중공업지역으로서 서울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사업지이기도 한데요. 기존에 영세한 소매점이라든지 소규모 공장들이 산재에 있던 것을 현대적인 지식산업센터로 바꾸고 또 추가적으로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역을 함께 조성해주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가산 디지털단지나 마곡지구처럼 산업단지이지만 깨끗하고 쾌적하게 지역이 변화하면서 지역의 가치를 한층 높여줄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액투자 유망지역 두 번째 시간 영등포지역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소액투자 유망지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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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